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용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라팀장입니다. 금일 후 5월 26일 현자시각은 3시 42분 장마감이 되었고요. KPM테크 코드번호 042040입니다. 자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가격을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이 가격을 이탈을 한다고 하면 올선이죠. 딱 이 구간을 이탈한다고 하면 제가 이제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가격이 자 모의투자 진행하고 있는 가격이 KPM테크 한 2819원이죠. 단가가 이것도 대응을 다 잡은 다음에 평균 단가 관리하고 결국에는 좀 올라와줘서 지금 현재는 11%, 12% 수익률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이탈을 하면은 굳이 이 가격에 제가 다시 살 수 있는 상황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61선에서 다시 사든가 이탈하면은 61선에서 다시 사면 돼요. 가격이 그 가격이에요. 2900원, 3000원 2930원, 40원 수준 수익 낸 거 포함해서 다시 사면 되죠. 지금 이제 거의 뭐 90만 원 좀 살짝 넘는데 이 100만 원이 좀 안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심리적인 압박도 없고 더군다나 모의투자라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평균 단가 관리를 하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 뭐 이탈 가능성들도 염두를 해놓고 열어두고 있는 상태라서 오늘 좀 다행스럽게 반등이 좀 나왔어요. 반등이 나왔는데 표급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외국인도 좀 간망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다행스럽다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좀 반등이 살짝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 하락을 좀 방어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3200원과 이전에는 제가 3200원 말씀드렸죠. 3200원과 3100원이 갇혔어요. 지금 갇혔어. 십자캔들 딱 이 구간들을 3200원이랑 3100원 딱 이 가격대를 또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갇혀서 방향성을 완전히 결정을 못했습니다. 방향성을 결정을 하면 뚫어주든지 이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걸 딱 확인을 하면서 뚫고 올라가면 홀딩을 할 거고 이탈하면 정리를 하겠죠. 저는 일단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참고하셔서 제가 모의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진행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확인하면서 대응하려고 계속 제가 계속 항상 말씀드리는 비중을 고무줄처럼 고무줄처럼 늘렸다가 줄였다가 비중을 늘리기도 했다가 줄이기도 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것 평단을 관리를 한다. 이런 것들 비중을 늘렸다가 늘렸었죠. 그리고 또 줄였죠. 평균 단가를 관리를 하면서 떨어지면 평균 단가 비중을 좀 줄인 상태에서 주가가 좀 떨어지면 평균 단 관리를 위해 또 비중을 늘리죠. 이해가 되시려나? 그런 것들을 좀 말로 표현하니까 제가 이해시켜 드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투자를 진행하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항상 움직이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것들. 굳이 여기서 급등해서 올라갈 겁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이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하자. 그런 것들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실질적으로 제가 휴머니젠이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언제 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죠. 모르죠. 승인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죠. 렌즐룸아. 지금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 게 이 렌즐룸아는 상용화 목적으로 상업용 목적으로 양산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주면서 이 기대감들 결국에는 기대감인 거예요. 기대감 이 기업의 실적 실적을 상승시킬 수 있는 한수가 될 수 있을까 매출에 대한 이 기업이 회생을 할 수 있는 그런 한수 그런 기대감인 것 뿐이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뭐 이런 것들의 결과를 제가 뭐라고 FDA에서 승인 신청을 해 줄 겁니다. 해서 판매가 잘 될 거예요. 판매가 나이스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뭐라고 이걸 다 알겠습니까? 이거 안다 그러고 200% 300% 수익 날 거예요. 사세요. 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내부자가 아니고서요. 내부자면 인정. 임상을 직접 하시는 분이시면 인정. 거기다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다. 이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죠. 근데 사실 뭐 제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시장을 경계를 하고 이 종목을 믿지는 않습니다. 믿음. 사실 믿음이 있어야 투자를 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장기적으로 엄청 막 끌고 막 가고 막 모아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물론 이제 올라가면은 그게 맞죠. 올라가야 맞는 거죠. 말이 아다르고 오다른 거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요. 항상 뭐 경계를 하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믿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경계를 하고 그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브리핑을 드리는 종목들로만 이렇게 브리핑을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방향성을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게 됐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포인트 딱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단 이 포인트를 봤을 때 3100원과 3200원에 갇혀있는 모양새거든요. 돌파를 한다든가 이탈을 한다면 방향성이 결정이 됐다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리는 건 항상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리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이 종목을 브리핑을 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들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라고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검색창에 AP 투자한 것으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홈페이지 들어오면 무료 추천 종목 보시면 김윤정 사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요. 당면 매수 당면 매도 원칙으로 단기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혼잘가 목표가 좀 더 지켜주시면서 매매를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관련주들 이슈들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들 핫 이슈 예상 종목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료들 정리해서 성공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밑거름을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KPM테크 영상 브리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PM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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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PM테크